서울대 이정동 교수님이 그 축적의 길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제가 이분을 주목하게 된 거는 우연히 그 KBS 스페셜에 나와서 이분이 그 특강을 했는데 거기에 이 축적과 관련된 강의가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분이 주장하는 게 뭐냐?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창의적이어야 한다. 스티브 잡스를 봐라. 그 창의적인 걸 우리가 배워야 된다. 모두가 다 창의적이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 교수님은 창의적인 거 도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주장을 하시는가 보니까 이분 주장에 따르면 지금 산업 현장에서 반짝반짝하는 아이디어도 필요하지만 그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실현 가능성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연구하고 실험하는 이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스티브 잡스가 그냥 반짝이는 아이디어 하나로 그냥 아이폰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게 우리 손에 스마트폰으로 들려지기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연구하고 실험하고 실패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겠냐고 이분이 그걸 주장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이제 좀 영적인 이 내공이 쌓여가는 축적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영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 가지 우리가 쌓아 올려야 될 영적인 자산들이 많지만 오늘 본문에 의거해가지고 대표적인 두 가지 우리가 쌓아야 될 축적해 나가야 될 걸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 우리가 축적해야 될 게 뭐냐? 기도의 축적입니다. 기도의 축적. 자 10절을 다시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그 다음 보세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며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며 뭡니까? 기도의 축적이에요. 우리 다니엘처럼 이제 오늘부터 이 기도의 축적을 쌓아야 되는데요. 이 기도의 축적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이 기도의 축적의 목표는요. 다니엘처럼 인생에 위기가 올 때 사자굴에 던져지게 될 어려움이 있을 때 바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거를 풀지 않고 거의 즉각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의뢰하며 기도로 나가는 이런 게 몸에 익을 때까지 쌓아야 되는 게 기도의 축적이에요. 두 번째로요. 또 하나 우리가 축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감사의 축적이에요. 자, 10절 다시 보십시오. 다니엘이 조수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그 다음 보세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그의 하나님께 감사였더라. 여기서 보여주는 다니엘의 감사는 본능이 아니에요. 이건 축적된 감사에서 나오는 내공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여러분, 응답받은 후에 하는 감사는 그 본능이에요. 위기를 만났는데 하나님이 위기를 모면해 주셨다. 그때 나오는 감사는 애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의 감사는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사자굴에 던져지게 된 위험으로부터 벗어난 상태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겨서 감사하는 이 태도 속에는 그 길이 굉장히 감사의 길이 많이 열렸다는 뜻이에요. 오늘부터 불평의 길은 조금씩만 추력하시고 대신에 감사의 길을 자꾸 만들어 닦아 나가기 시작하면 우리도 나이가 많이 들고 나면 그런 감사의 내공이 좀 쌓여질 것 같거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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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